안녕하세요. 이것은 G.L.MAGIC의 특별 프로덕션입니다. 이것은 제 비싸베그입니다. 아무것도 없고요. 그리고 제가 돈을 넣습니다. 종이도 괜찮고 다른 천도 괜찮고 아무거나 집어넣으세요. 덮었어요. 불었어요. 돈이 사라져버렸어요. 아무것도 없는데 사라져버렸어요. 한 번 더요. 아무것도 없죠. 한번 불어주면 문을 열어주세요. 돈은 여기입니다. 네. 여기서 다시 나타납니다. 천원 넣는데 만원짜리로 바뀔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다시 한 번 더요. 네. 또 한 번 또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죠. 잘 Serb US 감사합니다.